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알맹입니다. 챌린씨 이번에 모던K에서 정말 큰 행사가 있다고 하던데, 뭔지 아세요? 모던K 15주년 행사 말씀하시는거죠? 오는 8월 9일날 경희대에서 행사가 있대요. 아, 정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던K 15주년 행사에서 응원 와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관람하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 알맹도 사랑해주세요. 하나, 둘, 셋. 모던K 화이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